위독히 많은 불법 부정 비리 사건들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은 것과 마찬가지다. 재임 기간 중에 감찰관 제도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분물이 터지듯이 마치 뚝이 터지듯이 하는 사건들은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 막아놨기 때문에 오로지 남은 것은 터질 순간 언제 터지느냐 터질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리를 따르지 않은 그런 비용을 아마 이 양반들이 톡톡하게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특별히 한 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여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에서 아주 중심적인 청와대 하명을 받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여기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입니다. 이분입니다. 황운하 지금은 대전 중구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고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분이시죠. 그럼 이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냐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한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이번에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서 큰 역할을 한 더불어민유당의 강경파들의 모임인 철음에 속해 있고 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현재 대전 중구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역 국회의원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소위 국민들로부터 선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전 중구에서 황운하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무리 11.60%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포기한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는 마이너스 11.02%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22.62%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전 중구의 사전 투표에 참관 총수의 22.62%를 사전 투표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후보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불과 2.8%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부정이 아니고 공정선거가 시행이 됐을 경우는 이 값이 후보별로 0%에서 3%를 넘지 않습니다. 이 표 하나만으로도 대규모의 사전 투표 조작이 대전 중구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황운하 후보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운하 후보의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선거 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2020년도 4.15 총선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관내 사전 투표보다도 우편 투표라고 불리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훨씬 더 많은 조작이 있었습니다. 우편 투표 중에서도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황운하 후보가 무려 사전과 당일 득표율 격차가 16.64%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경쟁자인 이은근 후보는 마이너스 17.59%를 기록합니다.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34% 정도가 됩니다. 34%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완전히 그냥 완전히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표 하나를 더 보시면 여러분이 더 놀라실 겁니다. 대전 중구에는 모두 동이 17개가 있고 동에 속하는 투표소가 모두 8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2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관내 사전 투표를 승리한 겁니다. 관외 사전 투표를 한 개의 투표소로 여기면 83개에서 모두 다 한 것도 빼놓지 않고 바로 황운하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 확률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83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졌을 때 안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 그것은 수억 분의 1에서 수십억 분의 1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의 사전 투표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전 투표를 크게 조작해 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 후보로부터 빼앗은 것이 바로 4.15 총선의 대전 중구 황운하 후보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황운하 후보는 86.2표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은근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일 투표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완전히 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대패합니다. 이 은근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황운하 민주당 후보가 128.2표를 관내 사전 투표에서 얻고 이 은근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놀랍게도 황운하 민주당 후보는 177.8표를 우편 투표에서 얻게 됩니다. 이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대전 중구 구민들이 전부가 다 미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소위 교차 투표 대규모의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민주당의 당선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류의 편견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결과가 바로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바로 4.15 총선의 전국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 중구에서도 대규모의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서는 4.15 총선만 조작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2020년도 3구 대선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셨던 부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관외 사전 투표를 포함해 가지고 19개 동 모두에서 다 이재명 후보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개가 성공했지만 여기 그림에는 19개 동이 나왔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아마 동이 모두 몇 개인지 동이 아까 나와 있었죠. 투표소가 모두 몇 개인 거 아니고 투표소가 8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19개 동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대전광역시 중구에 19개 동이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82개 19개 동이 아니네요. 3번부터 시작하니까 17개 동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 밑에 투표소를 포함하게 되면 82개의 투표소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 플러스 4에서 12%를 기록하죠. 이건 100% 뭡니까? 대통령 선거를 조작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대전 중구에서 대통령 선거도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소를 많이 빼앗아 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대전 중구의 모든 82개의 투표소 플러스 관외 사전 투표에서 다 여러분 뭘 기록했습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권력형 비리 가운데서도 아마 어뜸이 돼야 될 부분인 가운데 하나죠. 이것을 대전 중구에서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 한 거죠. 이게 2022년도 3구 대선에 전국의 시도 광역시의 관내 사전 투표 빼기 득표율 빼기 후보별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4.15 총선에서 손을 댔지 않았던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까지 다 손을 댔습니다. 조작이 가장 낮았던 데는 1%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지만 좌우대칭에 착하게 이재명 후보는 17개 광역시의 그리고 광역시 시도에서 다 여러분들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에서 12%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의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의 관계자들은 우리가 24만 무슨 9천 평가 0.73% 차이로 당신들이 이겼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326만 표 플러스 25만 표라면 351만 표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조작이 된 거죠. 이런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예화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선거 데이터에 의해서의 선거 조작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객관적이고 이렇게 정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종류의 폄하를 하거나 특정 후보를 또 특정 정당을 무슨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운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전 울산경찰청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